우리 또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로 한번 짧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디지털 싱글 히로인으로 처음 선보이게 된 우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원님께서 우지원님 때문에 아침에 반려견과 산책 급하게 끝내고 대기 중입니다 했는데 뒤에가 중요해요. 대기 중입니다 해놓고 지훈씨가 해주세요. 대기 중입니다. 유호호 유호호 우지원님, 지난번보다는 덜 긴장하는 느낌이네요. 두 번째 출연 소감 어때요? 하셨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리가 어들어들 떨렸는데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생방송이잖아요. 기존에 경력이 오래된 가수분들도 다들 떨어요. 기본값입니다. 그게. 근데 오늘은 또 조금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김은지님 읽어주십시오. 저도 우지원님 보려고 1보부터 계속 듣고 있었어요. 오늘 의상 엄청 시원해 보여요. 반가워요. 오늘 화이팅! 화이팅!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오선경님. 우지원님 고와서 노래 부르시는 영상 보고 반했어요. 목소리 너무 고와요. 오늘도 기대 기대. 감사합니다. 고와서는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고와서라는 저의 헤일 노래가 있는데요. 네. 헤일이라는 것은 우지원 하기 전에? 네. 우지원에게 됐으나? 네. 2인조 어쿠스틱 듀오를 제가 했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싱글로 낸 노래 중에 고와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반했대요. 목소리도 너무 곱대요. 감사합니다. 하다원님. 5월에 제주도에서 지원 언니 공연을 봤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번 신곡 발매도 축하드리고요. 뮤비 100만 뷰 돌파 축하드려요. 5월에 제주도 공연했었어요? 네. 제가 책방에서 작게나마 책 얘기 같이 하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하는 공연을 했었는데 거기 와주셨더라고요. 지원 씨 목소리가 책방에서 공연하는 거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괜찮더라고요. 거의 한 5개월 만에 또 나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당연히 신곡 준비해 녹음해 바쁘셨겠지만 사실 느낌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금이 환향 같은 느낌? 어때요? 어떻게 지냈어요? 처음 이제 싱어게인 나오고 불러주실 때보다 조금 더 금이 환향으로 돌아오려고 앨범 준비 열심히 했고요. 좀 앨범 준비와 더불어 온라인 공연 준비도 좀 하고 어떻게 하면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한 끝에 공식적인 첫 활동을 여기서 하려고 열심히.